여러분 저희 마이크 소리 들리나요? 저희 뺨 한 거 들렸어요? 다행이네 저희가 모니터가 안 돼서 같이 즐기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들렸다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여러분? 저희가 숨이 차서 물 좀 마셔도 될까요? 죄송해요 사랑해요 근데 저희가 무대에서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즐기고 계셔주시는 게 보여가지고 진짜 이러면 저희가 무대에서 에너지가 200% 이상 나오거든요 맞아요 여기 서 계시는 분들도 재밌으시죠? 다리 안 아프시죠? 정말이죠? 그러면 저희 무대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트를 저희가 날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 왼쪽부터 좋아요 하트를 같이 해볼까요? 하트 좋아요 양산 사랑해요 같이 와서 날리는 거 좋아요 양산 사랑해요 사랑해요 양산 사랑해요 오른쪽 양산 사랑해요 양산 사랑해요 양산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같이 해주신다 너무 감사해요 해주시면서 되게 부끄러워요 너무 귀여운데 정말 비슷한 마음이신 거죠? 그럼 가운데도 해볼까요? 양산 사랑해요 양산 사랑해요 양산 사랑해요 양산 사랑해요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 빠질 수 없잖아요 양산 분들이 오랜드 사랑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더 사랑해 나 오늘 집 안 갈래 나 오늘 집 안 갈래 나 약간 이거야 다 죽어가지고 아 진짜 저희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다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저 부모님도 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? 어디 계시는지 어버님 어디 계세요 엄마 아빠 어디 있죠?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요 저기도 계시고요 저기도 계시고요 많이 계시네요 네 맞아요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근데 정말 아쉽게도 마지막 곡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상하는 곡이 있으신가요? 역시 아 뭐라고요? 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다 안 들리는데요? 오 역시 너무 감동이에요 경과 저희가 마지막 곡인 만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쵸 다 같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뿜뿜이라는 무대를 즐겨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? 네 한번 연습해볼까요? 연습해볼까요? 내 머리부터 뿜뿜 내 팔끝까지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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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그래 영성분들 밖에 없다 정말 최고다 양탄 최고 저희 양탄 내년 올 거예요 불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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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쁜 추억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해볼까요? 네 모두 뿜뿜 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야 돼요 요즘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